우리 지역의 이슈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모처럼 한숨을 돌렸습니다. 경인덕이었죠. 설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짠물수비, 질식수비가 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패의 사슬을 끊었는데요. 안드레센 감독이 하짜 이후에 임진용 감독 대행체제에서 첫 번째로 치른 리그 경기에서 의미가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5연패의 고리를 끊었는데 2승을 할 수 있을지 설과의 경기를 짚어보고 다음 성남과의 경기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축구 얘기를 해주실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먼저 손철민 축구 해설가와 법조계 손흥민이라고 불렸죠. 손소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5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얼굴 화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 경기를 직관을 하셨어요? 아니면 집에서 오셨어요? 저는 그날 일이 있어서 직관을 했는데 직관을 해서 오히려 자세하게 뭐처럼 분석한 것 같은데 가난하게 보셨구나. 분석을 떠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탈골질을 해서가 아니라 인천의 옷을 드디어 입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손철민 해설가는 광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소희 변호사님은 못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직관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직관하셨어요? 현장 분위기를 좀 느껴볼 때 일단 상암에 서울팬 포함해서 축구팬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유료 관중이 17,000 유료까지 합하면 2만에 육박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대관중 앞에서 득점은 안 났지만 양 팀의 어떤 치열함이 충분히 확인되는 그런 경기를 펼친 것 같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 또 투지와 의지도 보여줬고 또 분위기 전환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나 긍정적인 요소를 좀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당시에는 이제 인천이 꼴찌였고 서울이 1등이었죠. 비겼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했다. 뭐 이랬는데 박주영 선수가 경기 이후에 페널티 박스 안에 10명의 선수가 있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게 얘기하면 아주 촘촘한 수비를 했다는 얘기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희들 수비만 하냐 뭐 이런 소리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경기가 인천의 색깔을 보여줬나요? 어땠습니까? 그러면 저는 손수호 변호사님 다음 광팬으로서 먼저 박주영 선수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10명에 있건 11명에 있고 넣어야죠. 못 넣은 선수가 뭐 우리 탓한 것밖에 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만큼 임중용 감독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이 못 이기고 리그에서 하위권을 막히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색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우리의 색을 입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전 경기인 FA컵에서 0대1로 졌단 말이죠. 리그 4부격인데 K3이지만 리그 4부격인 청주에 지면서 야 이거 극약 처방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닐까? 이거 정말 자칫 잘못하면 강등의 어떤 그런 수모를 겪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임중용 감독은 위기를 느꼈고 위기를 어떻게 탈피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전 박주영 선수가 말한 템백을 보여줬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인천이 언제부터 백포 두고 공격을 4명 세우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인천은 먼저 수비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역습 찬스를 노렸던 팀이기 때문에 서울전에서는 인천의 색을 입히는 첫 단추를 아주 잘 꼈다라는 정말 저는 90점 이상의 평점을 주고 싶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전술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선수들의 투지가 좀 보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감독의 경질 효과가 있었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항상 감독이 경질되면 선수단에게 충격을 주죠. 그래서 또 그 각성하면서 반짝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고요.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영 선수가 했던 게 사실 페널티 박스 안에 10명이 있었다는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치 10명이 있는 것 같았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공격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고 또 게다가 후반에 박주영 선수가 골에 가까운 장면을 맞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축을 하면서 공이 높게 이른바 홈런이 되면서 득점을 못한 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 같은데 슈팅 수가 놀랍게도 끝나고 기록을 보면 양 팀이 동일합니다. 12개씩이었어요. 그리고 유효수 팀 슈팅 중에 골문 안으로 향했던 게 인천이 4개나 있습니다. 서울이 1개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긴 시간 동안 볼을 가지고 돌리면서 어디로 공격할까? 어떻게 해볼까? 고민한다고 해서 축구는 얼마나 오래 공을 가지고 있었냐로 승패를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승리에 가까웠던 건 인천이었다. 그리고 인천의 골 결정점이 조금만 좋았다면 오히려 승리에 더 가까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했고 서울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본인들에 대한 자책의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략 싸움에서 본인들의 감독의 실책을 어디다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들고 나왔던 전술이 바로 선수비 후 공격이었어요. 조금 전반전에는 글쎄요. 좀 답답한 경기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전술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루할 수 있어요. 지금 K리그 전반적으로 공격력을 좀 배가하고 5분 더 뛰는 운동 이런 거 할 정도로 팬들에게 재밌는 축구를 보여주자고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인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인천과 같이 하위권에 있는 팀은 일단 많은 성적을 좀 내야 되기 위해서는 무실점이 먼저예요. 지지 않는 경기 앞에 선행되는 게 무실점이거든요. 무실점 하다 보면 무실점은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점을 하더라도 비기는 경기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무실점은 지지 않는 경기를 먼저 선행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미없는 축구이긴 하지만 우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또 옛날 명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보시기에 특히 또 타팀 팬들이 보시기에 인천 팬들이 가슴 아플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나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리그 선두권인 전북을 제외한 울산과 성남 이런 팀들도 전부 다 대구도 그렇고 선수비입니다. 수비 라인을 단단히 해놓고 공격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 축구율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번도 7대3 혹은 6대4의 점유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서울 입장에서는 쪼들리는 경기를 했고 인천 입장에서는 좀 편한 경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 3선 라인이 두터우니까 공격 작업하는 선수들도 믿고 앞에서 열심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효시팅도 나온 거거든요. 앞선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있지만 너무나 좋은 인천의 색 전 지금 이게 뭐랄까요 저희가 축구판에서 이렇게 막 나온 얘기인데 인천에 지금 취해 있어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유효시팅 얘기해 주셨을 때는 제가 활짝 웃을 정도로 지금 너무 취해 있기 때문에 중원 부원하는 와중에 인천의 색을 잘 입혔다는 말씀이 가장 골조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느낌을 좀 얘기하면 전반전에는 이게 침몰하는 배 밑에서 선수들이 물을 그냥 계속 퍼냈던 침몰하지 않게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뜨니까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전술의 아쉬운 부분은 없었나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전반전의 느낌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그게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계속 패배하고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다 실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 거 아닐까? 오늘도 그럼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수비에 중점을 둔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 불안하게 느껴진 건데 다행히 서울의 공격이 무뎌습니다. 그리고 또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수비수가 전반전부터 6명이었어요. 보통 중앙수비 2명 그리고 왼쪽 사이드 수비수 2명 4명 정도 수비수를 놓는데 인천이 그동안 이번 시즌에 여기에 더해서 윙 공격수까지 내려와서 6명이 수비를 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가 싶었는데 후반 막판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유지했고 또 이게 가능했던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이게 불가피했던 부분은 수비를 두텁게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또 공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윙 공격수들이 부상, 퇴장 등으로 출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력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체력이 좋은 젊은 선수를 투입해서 우리 한번 움직임으로 승부해보자.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정확도와 세밀함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번 안드레셍 감독 경질 이후에 선수 같은 선수지만 위치가 달라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세직 선수인데요. 군에서 돌아온 다음에 큰 기대를 했지만 그동안 중용됐음에도 큰 성과를 못 보이고 오히려 팬들이 굉장히 질책을 했어요. 왜 이렇게 군뜨냐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날카롭지 못하냐 했는데 그러면서도 팬들이 했던 지적이 아 너무 저 선수는 공격보다는 그래도 한 칸 좀 뒤로 배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중용 대행이 정말 팬들의 바람대로 그 위치에 배치를 했고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박세직 선수의 활용에 대해서도 뭔가 좀 감독 대행이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팬들의 어떤 요구에 그대로 따랐다고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 됐든 팬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독이 바뀌면서 전술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가 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임중용 감독 대행이 이제 전쟁에 나가려다 보니까 다친 장수들을 많고 저 느낌이 이번에 뭐 이준석 정훈성 아주 젊은 선수들을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학도병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그런 느낌까지 받았는데 선수의 변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자님께서 잘 토스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진짜 없는 살림에 정말 잇몸 아닌 잇몸까지 전부 다 총동원한 경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물을 발견한 경기였어요. 그 보물 중에 하나가 말씀해 주신 대로 박세직 있던 보물이었고요. 이준석 정훈성도 있던 선수지만 그 위치에 서 본 적이 없었던 선수들을 잘 거기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해줬고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의 발견 또 감독의 전술 운영이 너무 아름다웠던 경기예요. 이준석 정훈성이 그 위치에서 제 역할을 120% 이상 잘해줬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박세직이 메짤라로서 앞에서 둘이 있었다가 이번에는 투벌런치로 뒤쪽에서 둘이 이었단 말이죠. 맞은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인천이 뭐냐면 보물을 그전의 보물을 발견을 다시 했고 그러니까 보물에 진흙탕이 묻은 걸 잘 닦아줬고 새로운 보물을 이제 잘 꿰고 계시고 그전의 선수들 또 기존의 선수들이 어떤 옷이 맞는지를 임감독이 임감독 대행님이 지금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0대0으로 무실점 혹은 0대0으로 비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임중룡 감독의 전술 승리입니다. 내가 지금 없는 선수들을 기용을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누구 쓸까가 아니라 자 이 위치엔 이 선수가 맞을 것 같아. 이준석 정훈성 자 그리고 아 얘는 뒤로 내리자. 박세지 공수 양면에 너무나 조화로웠거든요. 임중룡 감독의 팀입니다. 인천이 바로 이색을 내야 됩니다. 그래요. 이번에 또 쿵푹 선수는 출전을 하지 못했어요. 많은 베트남 팬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감독댕이 이번에 출전을 시키진 않았어요. 어떻게 왜 출전을 안 했다고 보세요? 일단 교체 명단에는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출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출전하지 못했고요. 경기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서울전은 수비에 좀 방점을 두었고 그리고 또 스피드 있는 그런 양쪽 윙어들을 배치했고 또한 마지막까지 0대0으로 아주 피말리는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쿵푹 선수를 투입할 시점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문창진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로톱으로 마지막에는 운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지난 FA컵에서 청주에게 패배했잖아요. 그때 전반전을 소화했습니다. 경기 후에 감독대행이 쿵푹 선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한 게 있어요. 그동안 톱에서 교체 멤버로 뛰었는데 이번에 한번 섀도우로 처진 스트라이커 쪽으로 한번 시험해봤다. 그런데 제대로 경기에 뛰지 못하는 것 같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후반전에 뺐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쿵푹 선수의 적합한 포지션이 어딘지를 임중정 감독대행이 찬인 중인 것 같고 게다가 FA컵에서 굉장히 큰 단점을 노출했습니다. 체격적인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싸움에서 많은 아쉬움을 노출했어요. 게다가 K리그 1에서는 더더욱 더 거친 플레이가 오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도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감독대행도 적절한 가장 최적의 위치를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콩폰 선수가 좀 아쉬웠던 게 문전에서 조금 소심한 플레이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과감한 슈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팬들 사이에 이번에 경기에서 가장 이런 표현을 좀 하면 그렇지만 욕을 많이 먹었던 선수 바로 김보섭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거의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젊은 선수고 경험도 없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아마 팬들이 욕하시는 부분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은 정말 좋은 찬스 한 분 한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김보수 선수가 저는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지컬이라든가 혹은 주력 같은 부분은 좀 타고나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덩치를 감독이 갑자기 키울 수도 없고 주력을 갑자기 키울 수도 없는데 이 자질이라는 부분은 선수가 좀 아닌 포지션 내가 처음 선우는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감독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김보수이 그 가능성을 좀 보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보수의 역할이 무거사처럼 피니셔 한 방으로 빵 결정을 해가 아니라 버텨줘 자 윙들이 많이 내려갔잖아 그럼 버텨줘 그러면 등져서 상대 공을 공이 없더라도 상대 수비수와 계속해서 공간을 점유하려고 버텨주고 혹은 상대 우리 윙들이 올라왔을 때 공을 내주는 역할 거기서 첫 번째 수행작업은 잘했다고 봐요. 이제 김보석이 저는 아마 서울 경기를 오늘까지 한 30번 이상은 봤다고 생각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보석 스스로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김보석이 공부를 하고 무거사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무거사의 노하우를 배운다면 저는 무거사 백업이 허영준 꽁푸엉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김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키도 좀 적은 편이 아니고 그다음에 뉴스에서도 그 자리를 안 뛰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김보석이 K리그 1에서 이 자리에 뛰어본 게 이제 몇 경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보석은 충분히 제 역할을 잘해줬어요. 저도 경기를 보면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김보석에 대한 실망 아 네가 거기서라는 말보다 어이구 어이구 그러니까 왜 우리 아기를 보는 것처럼 네가 곧잘을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김보석의 플레이였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 한 포인트가 왜냐하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김보석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조금씩만 보신다면 한 번에 확 커진다기보다는 조금씩만 한 걸음씩만 나아가는 걸 보면 더욱 더 재미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김보석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김보석 선수가 통산들점이 이득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한 경기에서 두 골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만 골을 넣은 경기가 딱 한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거는 오히려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또 팀 사성장 그동안 측면 공격수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본래 포지션은 중앙이고 오히려 중앙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중앙수비수가 김원식 선수였거든요. 체격도 크고 스피드도 있고 지금 또 각광받는 그런 수비수예요. 게다가 고립된 상황에서 김원식 선수와 1대1 대결을 계속했는데 전반전에는 사실 이렇다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후반전에는 그래도 버티면서 양쪽으로 전개해주는 모습이 나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공고 출신이도 하고 인천에서 키운 유스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볼 것 같은데 물론 11명이 다 열심히 했지만 우리 변호사님 교수는 어떤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나요? 눈에 띄 선수라면 저는 이준석, 정훈성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계수치를 보지 못했지만 가장 많이 뛰었을 것 같아요. 거리가 왜냐하면 측면에서 공격과 수비를 다 맞았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 두 선수가 나름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개인기가 있고 그동안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서 참 다른 팀과 비교할 때 인천에 가장 답답하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바로 개인기 오히려 다른 선수들은 저렇게 자신있게 되든 안되든 1대1 돌파를 시도하는데 인천 선수들은 그런게 잘 안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공률을 떠나서 이준석, 정훈성 선수는 굉장히 그런 자신감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축구 하이라이트 영상에 나올 법한 그런 개인기들을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윙쪽에서 열심히 뛰어준 정훈성, 이준석 선수를 저는 가장 관심있게 받고 그리고 또 가장 눈에 띄게 본 선수로 꼽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저는 이준석 선수를 보면 굉장히 에이티잖아요. 얼굴이 고등학생 같은데 저도 그 선수 플레이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도 저 선수가 저 정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였나 어떤 선수를 가장 눈여겨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개인기를 발휘하려면 첫 번째 터치 그러니까 개인 기량이거든요. 기본적인 거예요. 패스를 받았을 때 내 바운더리 안에 공을 갖다 놔야 세컨동작 그러니까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인천 선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첫 번째 터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준석 정운성은 그렇게 되니까 개인기도 발휘할 만큼의 여유가 생긴 거라는 말씀이죠. 너무나 예쁘게 잘 찾으셔서 이 두 보물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저는 그래도 저는 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변호사님이나 기자님 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박세식 선수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메짤라로서 앞에서 좀 공격작업을 수행했는데 너무 많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볼란치로서 뒤쪽에서 역할을 했거든요. 어우 너무 잘해줘서 정말 잘한다 잘한다 박수를 얼마나 쳤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박세식이 너무 예뻤다 눈에 띄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철민 해설가가 이렇게 비긴 경기에 이렇게 좋아할지는 저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말씀 드리면 저도 자존심 상하는데 얼마나 팀이 안 좋고 어려웠으면 비교했는데도 이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비기더라도 득점이 나서 비겼으면 덜 아쉬웠을 텐데 지금 계속 무득점이잖아요. 몇 경기죠? 이게 무득점이? 이게 4경기 무득점이잖아요. 득점력을 높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부상 선수가 많고요. 게다가 또 공격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문창진도 돌아왔기 때문에 좀 공격작업의 다양성은 아무래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무고사 선수가 빠지면서 그 원톱 자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허용준 선수가 뛰었지만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지난 서울전도 김보석 선수가 뛰었지만 사실 공격보다는 오히려 수비적인 측면에서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득점까지 성공하지 못했는데 무고사 선수가 빠르면 이번 주말 성남전 늦어도 다음 경기까지는 복귀가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무고사 선수가 복귀한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선수의 그런 선수 부분도 있지만 전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금 상위권에 있던 팀이고 또 분위기상 우리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갔는데 다음 경기는 성남전이에요. 성남전은 비기는 것보다는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원정도 아니고 홈경기입니다. 물론 성남이 분위기 좋고 5위에 랭크되어 있고 참 굉장히 감독의 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해야 될 것이고 아마 할 것으로 무고사 선수가 부상으로 입어서 득점력이 허덕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K리그의 스트라이크들은 지금 대부분 용병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득점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글쎄요. 저도 한국인이라 한국인의 발목 유연성 그다음에 기본적인 피지컬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들만큼 분명히 그게 다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득점력이 어려운 인천 그리고 K리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감독들이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세트피스입니다. 인천처럼 부상병동이 있거나 개인기량에 떨어지는 스트라이크를 보유한 팀 어렵습니다. 특히 인천은 더욱 더 그렇고요. 특히 성남전 아마 성남도 인천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인천의 서울전을 분명히 분석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인천은 노려볼 수 있는 게 무고사 남준재 복귀 글쎄요. 이 두 선수의 포커스를 이거는 플랜 A로 해서 상대방에게 속임수로 넣고 우리는 수비를 더욱더 탄탄히 해서 물론 이기기 위한 준비입니다. 수비를 탄탄히 해서 안정감을 깨한 뒤에 무고사와 김보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위험지역에서 파워를 끌어내고 우리가 준비한 세트피스로 김종호 세트피스 득점 경험도 있거든요. 김종호를 먼저 혹은 김종호와 분호자의 속임으로 저는 세트피스로 중점을 맞추면 성남전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이런 분위기에서 성남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성남이 최근에 울산을 이겼어요. 굉장히 강팀을 이겨서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성남전과의 어떤 비법 뭐가 있을까요? 성남경기를 보면요. 사실 강등 유력후보다 이런 평가를 초반에 받았습니다. 시즌 전에는 개막 전에는 하지만 경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짜임패이 있다. 게다가 짧은 패스로 측면을 허물어뜨리면서 나가는 그런 전진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일단 성남은 쓰리 백을 두고 있고 양쪽의 측면에서 활발하게 공수를 넘나들거든요. 또 그 양쪽 측면에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쓰리 백과 양쪽 윙백의 공수 가담을 인천은 잘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의 수비인데요. 지난 경기 무실점으로 막긴 했어요. 하지만 경기를 다시 잘 돌아보면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잘해서 위기를 맞은 부분도 있지만 중앙수비들이 민첩성이라든지 예측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뒤늦게 달려드는 부분 또는 손을 써서 수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페널티 킥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지난 경기에도 그런 지적 오심이 많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영상을 봐도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판들도 전체적인 분위기도 파악을 하고 또 보도도 보고 팬들의 어떤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경기 성남전에서 우리 중앙수비들이 정말 깔끔한 수비를 해야 된다. 비밀을 주지 말고 페널티킥을 허용해서 팬들에게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서울전에서도 잘했습니다만 좀 더 분발하는 모습 중앙수비진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코어를 한번 1대0 기대하겠습니다. 1대0 승 네. 자 우리 해설관님 걱정스럽죠 이제 이게 말이죠 네. 몇 대 몇으로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성남이 올 시즌 강등권 후보다 예측 잘 못해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전문가 분들 있잖아요. 예측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게 역 설레발입니다. 아시죠 그 축구판에서 징크스가 있어요. 설레발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해버리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보관이죠 보관 인천이 3대2로 아쉽게 패하지 않을까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이게 그 복선입니다. 실제로 3대2가 나면 그 비난은 다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음 얘기 2대1로 승리하겠다는 예측을 해보면서 다음 경기에 승리를 하면 제가 점심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인천유나이터 축구 얘기를 짚어봤는데요. 다음 성남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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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